네 방금 전에 이제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오세훈표 민간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이제 21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이제 아파트 단지로 변하면서 신규 공급 물량도 나오면서 노후 주택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만큼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런 신속통합기획 21개 지역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투자의 수요를 조금 억제하는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수요 이제 투자의 수요가 그만큼 억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이제 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이 사람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밥은 안 먹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제 밥을 드셔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창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분들 어떻게 이제 하면은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덜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을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신속통합기획 21개 지역이 선정이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투기 방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를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내용 자체를 모르시면 낭패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향후 투자의 방향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번 이번에 이제 결과 발표와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마포구에 위치한 성산동 지역입니다.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하고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투기 방지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바로 성산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개발 압력도 높고 미래가치도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두 번째로 성산동 어떤 미래가치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업무지구의 메카입니다. 바로 강남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강남 지역 안에서도 역산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역산동을 주목을 하셔야 되냐.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신속통합기획 21개 지역이 선정이 됐고 이제 확정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났는데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나왔죠.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정말 이 내용 자체 모르시면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바로 현금 청산을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제 오세훈표 이번에 이제 21개 지역이 선정이 확정이 되면서 투기 방지 대책 내용을 제가 일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번에 공모 신청 미 선정된 지역이 있죠. 이번에 102곳이 이제 공모 신청을 넣고 여기에 21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지역 81개 지역이 남아 있겠죠. 미 선정된 지역입니다. 81개 지역이 향후 그리고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 지금 이제 112곳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2차 3차 4차 5차까지 지금 이제 앞으로 신속 통합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2차 3차 4차 5차 이번에 이제 내년이라든가 이제 후년에 계속적으로 공모 신청을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향후 공모 신청을 하는 구역은 원주민의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이제 취하고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만 자체만 봤을 때에는 이런 81개 지역은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바로 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 앞에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방지 대체 적용 예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권리 산정 기준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이번 공모 신청을 들어간 지역 그 다음에 나중에 향후 공모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 2차 3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선정된 지역의 경우는 이번에 이제 9월 23일이죠. 처음 이제 공모 신청이 들어간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이번에 12월 28일 날 발표가 났죠. 이때부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제한은 1월 중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언제부터 건축허가 제한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1월 내년 1월 중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21개 지역이 이번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미선정 지역이 있죠. 미선정 지역은 앞서서 말씀을 드린 81개 지역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81개 지역은 내년 1월달 1월 28일에 이번에 1월 28일에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자체도 지금 1월 중순 중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 제한도 1월 중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 공모가 들어가는 지역, 2차, 3차 들어가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바로 투자자 분들이 2차 공모 지역을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듣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미선정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선정 구역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바로 1월 28일에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건축허가 제한은 선정이 되면 그때 따로 선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3차, 5차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들, 내년부터 2차가 들어가겠죠.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은 바로 1월 28일로 계속적으로 소급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어떤 지역이 공모 접수를 하고 앞으로 어떤 지역이 당선이 될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소급 적용시킨다라고 하면서 투기 자체를 하지 말아라,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권리 산정 기준일 자체가 말 그대로 지분 쪼개기 방지의 목적이 있죠. 말 그대로 신축으로 건물을 지어서 대지를 분할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 중요한 점은 이번 공모 미선정 구역과 이후 공모 신청이 들어가는 지역은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자체가 바로 23년 말까지 적용이 된다, 소급 적용이 된다. 앞으로 23년까지만 이렇게 적용을 하고 24년부터는 풀어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차, 3차까지 이제 신속통합 3차까지는 이렇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자산 가치를 늘릴 수가 있고 재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투자를 어떤 방향, 어떤 포지션으로 잡아야 되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서울시 이제 21개 지역이 선정이 됐고 앞으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이렇게 공급량도 늘리고 또 밀집지역도 개선이 되면서 이런 취지의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방향이 나왔죠. 이런 투기 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투자자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투기 방지 대책으로 인한 투자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현금 청산 걱정 없는 지역을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바로 소규모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 하면은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처럼 소규모로 이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소규모 정비 사업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은 일반 민간 재개발로 추진이 됩니다. 이렇게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신속 통합 기획 투기 방지 대책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이런 재개발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현금 청산 걱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결과 발표와 전혀 상관없는 지역 바로 성산동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산동 지역 안에서도 과자 역세권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 지금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 이런 재개발 가능성까지 크게 열려 있는 지역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성산동 일반 민간 재개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재개발?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투기 방지 대책은 신속 통합 그 다음에 공공 재개발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산동 지역은 상관이 없다. 일반 민간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지역 현금 청산 걱정 없는 민간 재개발입니다. 과자 역세권 주목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구역 지역이 그만큼 임박해 있는 지역입니다. 동의료 자체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상반기 정도 아니면 정말 늦어져야 지금 내년 중순, 내년 중말쯤에는 적어도 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셔야 된다. 어떻게? 소액으로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런 현금 청산 걱정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 업무 지구의 메카 어떤 지역?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 불폐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이쪽 안에서도 강남 안에서도 역삼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지역 지도상으로 봤을 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삼동 강남의 대표 전철로선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3호선, 7호선, 9호선, 2호선 이런 전철로선의 메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도심의 접근성 강남 외에 다른 기타 소도시까지 정말 접근성이 상당히 탁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분당선까지 지금 연장이 예정이 되어 있죠. 조만간 개통이 예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바로 신사역까지. 지금은 강남까지만 개통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1차 개발로 신사역까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23년 정도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사역에서 용산까지도 2차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미군기지 철수로 인해서 이런 딜레이가 되고 있지만 이제 2028년, 7년 안으로 개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용산 접근성도 상당히 탁월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테라노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국제교로복합개발지구에 대한 영향까지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호재도 풍부하고 교통의 호재도 풍부하고 여기에 역삼동 지역이 바로 큰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다. 이쪽 지역, 정말 이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이쪽 안에서도 노후되어 있는 주택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개발 가치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강남의 노른자 땅, 바로 역삼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각종 개발 및 다양한 전철 노선이 이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가 상승은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 지구의 접근성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만큼 직주군접이 용이하다. 임차 수요 걱정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월세나 아니면 전세 놓고 충분한 시세 차이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역삼동 지역은 투자자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 이제 투자 매물 가능 자체도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나온 신속통합기획. 잘못 투자하면 현금 청산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투기 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잘 이제 숙지를 하셨다가 본인의 투자 방향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현금 청산 걱정 없는 지역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두 번째 재개발 초기 투자는 앞으로 역세권 시프트가 좀 유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기 방지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반 민간 재개발로서 역세권의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 어떤 지역?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산동 지역하고 강남의 역산동 지역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고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아파트까지 얻어 가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